크로스핏 파워리프팅에서 자주 보이는 AB매트 싯업입니다. AB매트를 허리 아래쪽에 깔고 그대로 윗몸을 느끼기를 합니다. 뒤로 누우면서 보포를 완전히 신전시켰다가 수축시키는 윗몸을 느끼기입니다. AB매트는 허리 아치 모양에 맞게 생겼고 허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팔을 휘두르면서 일어나면 더 빠르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AB매트 싯업은 코어에 좋은 운동이기도 하지만 파워리프팅에서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파워리프팅은 데드리프트 탑 락아웃, 스쿼트에서의 탑 락아웃, 그리고 벤치프레스 할 때도 고관절 신전하는 힘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고관절을 굴곡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AB매트 싯업이 좋은 보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운동을 통해서 힘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직 싯업이 힘들면 플레이트, 덤벨의 도움을 받거나 파트너가 발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